자 아우 방송 테스트 하나로 몇 번 몇 번 반복적으로 계속 플레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아마 초반 부분은 금방 금방 진행할 거에요 일단 처음부터 해야지 보통 레즈노프가 초반부터 계속 나오는 친구죠 누가 신문하고 있는 걸까 암살팀에 참가했을때 맞죠? 시아의 요원이 지금 생포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곳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 숫자를 말하고 있는 줄 알잖아 무슨 말이야? 이 숫자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 알잖아 그 숫자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기억나고 19, 12, 16. 도o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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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бар?",456, mont男, 하.... 아니, hearings Bernie nevn 나는 두 신문자는 누굴까? 우주랑 보호먼이 동료였고 쿠바, 쿠바에서 작전했었나? 카스크림 아샤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총을 받았고 아... 아... 확인사살 아... 아... 확인사살 내가 돌격이야? 아... 빈간이 사살해서 끝난거야? 아... 뭐야 이게 어우... 깜짝이야 짠... 짠... 왔다 어우 좋아 진짜 아... 아 우리편이야? 가자 차에 치이나? 피해가네 아... 아... 나 별로 안쌌는데 ㅋㅋ 뭐야... 아우... 어디서 쏟는거야 뭐야? 가자 가자 여기 깨봤어 빨리 가자 로렌즈 크네 이제... 자세 고우 아 뚫어버려 아우... 담배 남아라 담배 남아라 받아버려 아샤 아우 난 저 상황이었으면 죽었을거야 아마 마ize 으 Airlines Да 퐁 바로 에 Brain 예전에 나에 다니기놀 총을 잡는게 아니었나? 가자 추리해 빨리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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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나쁜 자식 원하는 없지 진짜 죽었어 어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이거 AK 아닌가? 아 무서워 어떡해 안자 안자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조준점이 넓어? 줌 안하면 안 맞겠는데 보호맨 왼쪽으로 출발 나 메이슨 난 메이슨이지 잘 맡아라 잘 맡아라 무서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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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 3년간 오늘의 날은 성공 빨리 빨리 기다려 아 우지 메이슨 움직임 가자 아우 되게 답답하네 난 총이 좋아야 된다고 아우 아우 중 땡겨야 맞은거 파우닝 좋다 진짜 옛날 진짜 옛날 춘 같다 아우 중 땡겨야 돼 아우 아 쓰기 불편해 진정한 고수는 총 탓을 하지 않겠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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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시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진정한 고수는 총 탓을 하지 않지 아 아 진정한 고수는 아 진정한 고수는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아 아 아 아 어 아 식탈, 우리를 잡는다.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 어디를 넘어가 죽어라 쟤 죽은거야? 아 진짜 안맞는다 이거 자 정강이 빠젝 그리고 저 아름다운 여성도 도전 죽어 죽어 그래 욕먹어서 싸 아유 대둘 나오기만 해봐 어우 반동 쩐다 이거 어 PLG 똑같은 정도인가 아 아 아 무서워 아 아니 다 이거밖에 없어 어 이거 진짜 정령 상황에는 그냥 막 쏘는구만 상황이 그렇게 밖에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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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는거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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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느려 아.. 성이 무거 이게 무슨 갑전이야 이거 어떻게 가능한거야 이게? 총 싸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틀렸어 저기 처음에 할 땐 여기서 죽으니까 또 하니까 되게 묻어나네 으음 미소 으음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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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제일 빡세인 것 같아 특한 직업이야 이거 이게 진짜 Q1이다 완전 우리 엘리트 명이였어 누구를 통해 주소? 우리 마셔지! 이리와! 나 이지! 너 죽었어 우리 죽었다고? 아니, 너가 졸려졌다고 너의 계획이 전혀 죽었어 우리 항상 알았다 다 잊을 것 같다는 걸 그 전공을 한 번 더 잊게 우리의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잖아. 그는 죽을 수 있잖아. 그는 그는 죽을 수 있잖아. 그는 그는 죽을 수 있잖아. 내가 너에게 계획을 했잖아, 아멘. 죽여 그냥. 아, 죽었어. 래고백은 죽었어. 그는 일이었어. 아, 수용소. 아, 수용소. 끔찍했겠다. 카스톡은 죽었잖아. 왜 그는 드래고백을 줘야 해? 카스톡과 드래고백은 함께 일어났어. 네, 그는 드래고백은. 네. 네. 그는 드래고백은 어디 갔어? 보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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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크라. 레즈넣이 찾다. 방법을 찾는 거야. 아, 그는 레즈넣을 찾는 거야. 그는 레즈넣을 찾는 거야. 그는 레즈넣을 찾는 거야. 그는 레즈넣의 어떤 거. 그는 레즈넣을 찾는 거야. الن를 찾는 거야. 우린 수용소에서 나가려고, 신부 신부는 지금 수용소에서 나가려고 둘이 연기하고 있는거죠 감독관이 왔어요 일부러 감독관을 긁어서 내리쳐야 되는 작전인데 내가 내리 안치면 쟤는 죽더라구요 죽더라구요 길을 보르고 탈출 계획을 세워놓은대로 실행하는거죠 여기까진 해봐서 알겠고 칼 얘가 가진 분이 칼밖에 없네 어? 아 뭐야 미쳤어? 죄수를 때리고 있어 나쁜 자신이 죽어 그렇게 때려서 죽겠어? 때리는거야 마는거야 더 패 그렇지 패턴이 저거밖에 없어 춤추냐? 택견이야? 싸워 너는 그렇게 막고 아프다고 계속 누워있어 이 자식아 아유 아유 못난 자식아 기다리고 있었어 아유 아우 부스같아 마가단 용병인가? 용병인가? 아우 뭐야 이 자식아 이 편들이 이 편들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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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일루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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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아샤 얼마나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목숨까지 건네 무정이 돈독하군 무정이 돈독하군 아우 아우 노려보는거 봐 아우